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32절까지 말씀을 보며 혈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From Genesis chapter 4, verse 16 to chapter 5 is all about genealogy. We cannot name all the people, but it is very important, the blood family line. In many places of all the testament, the genealogy of family line are explained. Even God said, God of Abraham, Isaac, Jacob, like this, the blood line is important. And also when the king was appointed, also priest was appointed, the family line was important.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레토트라고 하는데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important word in Genesis is 토레토트 is about life. 네, 족보혈통, 이 말이 11번이나 나오는데요. The blood line, family line is coming 11 times. 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창세기에는 토레토트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 별통, 족보 중심으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Genesis is written, focusing on the blood line, family line.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거짓말하고 누위라고 그러면서 내줍니다. Even we can find the mistake of Abraham and Isaac. They said the lies, they said their wife as their sisters.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는데 축복하십니다. But God was supposed to punish them, but God blessed them in opposite way. 네, 부인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또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네, 그 다음에 다말과 유다의 실수가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약 시대에는 큰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가게 됩니다.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 그 형수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 그 형수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아들 낙네 셀라를 장성에도 장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셀라가 또는 그 형수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다의 며느리죠. 주다의 며느리죠. 그 형수의 며느리죠. 그 형수의 며느리죠. 그 형수의 며느리죠. 그래서 셀라에게 주다의 며느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여자가 와서 우리 아들 둘 다 죽었으니까 이제 막내 하나가 남은데 이것도 죽을까 해서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 뒷날에 양떼를 털깎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 뒷날에 양떼를 털깎으러 갔습니다. 그 뒷날에 그 창녀로 변장하고 앉아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다말은 지금 유라 집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에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네, 혈통과 척포를 중요시하고 유다 집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다말이 이 혈통을 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됐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죠. 혈통축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보가 나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불신자의 번성입니다.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치만의 애녹을 낳고 가인이 그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았죠. 가인이 그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애녹 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창세기 4장 22절에는 신라와 두발 가인을 낳고 이들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불신자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자의 번성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의 32절에 새해에 대해서 노아까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심되는 인물이 무두셀라인데 969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낳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혈통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일곱 가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입니다. 네, 은혁을 중요시 여기는 혈통입니다. 네, 은혁을 중요시 여기는 혈통입니다. 네, 혈통이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입니다. 네, 부르신의 목적 세 가지를 중요시 여기는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네게 복을 주겠다.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또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도와 성교의 사상을 심어줬죠. 아브라함이 이거를 못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또 혈통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여 갔습니다. 네, 은혁계를 중심으로 하는 혈통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피, 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의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혈통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혈통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인데요.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네,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땅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reasons that this world will perish. Because the world is the age of the nephilim, the age of sin, and the age of destruction.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Now, our age is just like the age of noah.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위에서 떨어졌다는 말인데, 위에서 떨어진 사탄을 의미합니다. 네, 이 사탄이 인간 소비로 들어와서, 노아 시대에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 밖에 없도록, 이 학관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So, like the age of noah, Satan is working. 네, 복음이 꺼내지고 말씀이 꺼내졌기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So, the gospel is down, and the word of God is gone, so we are facing the age of nephilim.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멸망받는 이유였습니다. The Bible says, The Lord saw how great the wickedness of the human race had become on earth, and that every incid inclination of the thought of the human heart was only evil all the time. 그러나 창세기 6.8절에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고,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The Bible says, Genesis 6.8절에 노아는 은혜의 영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죠. 노아는 은혜의 죄악이 되었고, 누군가가 되었고, 그는 은혜의 죄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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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고. 그의 죄악이 되었고, 그는 은혜를 입었더라구요. 노아는 은혜의 죄악이 되었고, 그는 은혜의 죄악을 가진 이유입니다. 왜 그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제 노아는 은혜의 죄악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노아의 죄악을 구성했고, 그는 은혜의 죄악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어, 모든 율룩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해서,성의 죄악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멸망시키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바이블이 말하여, God said to Noah, I'm going to put an end to all peopl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because of them. I'm surely going to destroy all of them. 그래서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또 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God said to Noah, Build an ark for yourself, for your family, for the life of all. 방주를 만들어서, 왜냐?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홍수 재앙으로, 이 땅을 그 시대에 멸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God was going to destroy by giving the flood for 40 days. 방주의 특징은, 잔나무를 만들었고, 역청을 바르면,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온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방주 안에 오는 자는, 다 산다고 했습니다. Anyone who enters the ark of Noah, could be saved.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So, the ark of Noah, signifies, symbolizes, Jesus Christ. 예, 그래서, 시안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매달 때에, 문이 닫히면, 이제 절대 열 수가 없다는 거죠. But there was a time limit. The final chance was given. Until the door, the gate was closed, anyone can enter. 방주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So, the building ark movement is spreading the word movement. 잔나무와 역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의미를 의미하는데,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말을 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만 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So, Cyprus wood means the cross of Jesus. Also, the applying tar means, the other things water cannot enter. That means, we only proclaim the Jesus Christ and the gospel. Yes, 예수님께서는, 이것 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있든 없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So, there was, there is no other way. So, we only proclaim, only Jesus. 교회가 전혀 부응이 안돼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No matter your church grows or not, you must preach the correct gospel. Yes,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So, the Ark of Noah signifies the model, model of salvation. Yes, 창세기 7장입니다. Now, Genesis chapter 7. 구원사역의 자격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Who is utilized by God? He must stand before God, and He see the age. 그리고 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And He is blessed with the righteousness of God. Yes,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We must always listen to the word of God. Yes, 노아는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Noa received a tremendous blessing of God. 구원의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there is a time limit of salvation. When the word is spoken, then the chance is given to man. Yes, 당주 문을 닫기 7일 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God has given chance to all men before the gate of the ark of Noah is closed. That is seven days before the door was closed. Chance was given. 네,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빌을 내어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God said to Noah, chapter 7, verse 4. Seven days from now, I will send rain on the earth for forty days and forty nights, and I will wife from the face of the earth, every living creature I have made. God said. 구원의 시기는 영혼이 육심 가운데 구하는 동안에 구원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So men can be saved when the spirit dwells, stay in the body. That is the chance.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의 마감입니다. 마감이 있다는 겁니다. So we can say here that the end time of salvation is set. 네, 개인의 정말 개인의 추금입니다. Like an individual end. That is the death of the person. 네, 시대정말은 물과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lso there is the end time of the age. God will judge the world with the water and the fire. 네,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림 시의 지구 종말입니다. And there is the end time of this earth. When Jesus comes the second time, then the end time will come. 7장 10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니 홍수가 땅에 덮혔습니다. Chapter 7 verse 10 says, After seven days the flood waters came on the earth. 예, 기쁨에서 미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So, all the springs of the great deep burst fort and the flood gates of the heavens were opened. 예, 방주로 들어간 것은 모든 곳의 암수와 환상식 해서 방주로 들어간 자는 노아 19, 8명인데 그때 문을 닫으셨습니다. So, the eight members of the Noah family and the male and female animals entered the ark. And that the gates were closed. 예, 그 이후에 17장 24절에 보면 생물이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온 사람은 전부 다 짐승까지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But all people and animals who entered the ark of Noah were survived. 네, 구원의 모형인 방주는 잔나무로 썩지 않는 나무로 지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잔나무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죠. 역청은 역청을 바르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오직 피어냥만 선포하고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증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청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자 짐승은 다 상괴됩니다. 네, 청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자 짐승은 다 상괴됩니다. 네, 우리는 다락방에 와서 말씀 운동을 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네,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물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물 때문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네, 노아의 방주 크기는 생명 있는 자가 다 들어오고 짐승들 한 상씩 다 들어가도록 엄청난 크기로 만들었고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네,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피한 가족들은 다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산에서 배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물이 올라와서 산까지 다 차니까 배가 뜨죠. 그래서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네,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 홍수는 분명히 날짜와 장소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인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향하셨겠습니까? 노아 시대는 네티림 시대였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록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에는 모든 이방인의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st 고린전서 10절 20절에 보면, All the pagans worshipped idols, they worshipped demons. 네, 콜로스 3장 5절 6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But God hates the idol worship because Satan is working through the idols. 네, 우리의 사명과 복음 전파하는 이유는 이 우상 숭배하면 인간이 철저히 망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So our mission is what? We must preach the gospel so people do not know the punishment of God. We must make them know the result of idol worship. 구약의 왕하의 18장에 보면 시스기아 왕을 전무후만 왕으로 세운 것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막았기 때문입니다. 2nd king chapter 18, there is king Hezukaia. God blessed king Hezukaia because king Hezukaia destroyed the idol worship. Hezukaia. 3in king. 예수께서는 이 홍수 사건을 제약이 관용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행위가 아주 폐기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시대 때문에 홍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노아의 흙을 가져왔습니다. 노아의 흙을 가져왔습니다. 그 행위가 잊지 않았습니다. 홍수 재앙이 내려도,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흙을 가져왔습니다. 노아의 흙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흙은 영원한 처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하나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백성이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을 보면요. 누가 봉은 16장 19절 31절이 잘 나와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내세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부자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찬치집을 다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짓처럼 살았지만 부자에 떨어지는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내세 장면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둘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내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이 부자는 음보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전혀 없고 일반 은총이 전혀 없고 오고 갈 수도 없고 사람의 교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 지옥은 철저히 고통받는 곳이며 혼자서 완전 허황곤세에 묶여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노아 홍수는 앞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형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앞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형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심판 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1장은 바베탑 사건입니다. 네, 홍수 심판 후에 시험과 한란과 고난과 재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 그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큰 환란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그대에 큰 계획이 있습니다. 시대적 환란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우상승부의 포악의 죄에서 해방된 노아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보호를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2절에 보면 권위를 주시고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4절 7절에 보면 피를 금하고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피는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학적으로 피 속에는 질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노아와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노아와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무지개 은약을 세우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다시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은양입니다. 영세까지 세우는 은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방주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은약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예, 무지개 은양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은양입니다. 예, 무지개 은양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은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노아의 실수와 함의 더 큰 실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구장 20절에서 29절에 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벌거벗는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함의 더 큰 실수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일러줬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아비 함이 아버지의 약점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함을 조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신앙생을 바로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샘과 야벳은 축복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축복을 맞았습니다. 예,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아비의 하체를 잘 덮어줬습니다. 샘과 자펫이 입금을 벗고 transport에 올바 31절에 아비의 목으로 벗고 뒤로 가고 싶습니다. 예,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So, at that time, the father has authority. So, whatever father prayed for their sons, it happened as he prayed.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권하노라. 노아에게 한명의 종이 되기를 권하노라. 그 약속의 종이 되기를 권하노라. 그 약에도 모세가 흑인연대를 취했다 해서 미래암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암을 문등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In the time of Moses, when Moses took a girl, a black woman, Miriam, his sister, blamed him. So, God punished Miriam, and Miriam became lapper.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함은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In Genesis chapter 10, 11, there are so many people filled the earth.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드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But we must continue to pray in this world. 노아 시대의 모든 죄인과 포악한 자들은 홈수로 심판받았으만 사단의 존재와 활동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See, so many people in the time of Noah were destroyed by the flood water. But Satan, the activity was not stopped. When the man's technology developed, they become arrogant and they think they can do all things. So they said, let's make our name great. The meaning of the flood is the judgment of God. But it was not the end of the earth. 사단의 출연은 SKS 28장 처음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을 품은 천사장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 사단과 그 절개들 귀신들입니다. Just now we talked about the origin of the Satan. Satan revealed God and he was cast off from heaven and the angels followed him. One third of the angels of heaven followed him. One third of the angels of heaven followed him. Jesus and then tempted him saying that turn stone into bread and eat and for jump down from the top of the temple and then Satan tried to change the object of worship. 사단의 계획 중의 활동은 에베스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So we must know Satan's strategy in Genesis chapter 6 verse 11 to 12. So we must get full armor of God. 우리가 에베스 4장 23절 27절에 보면 그런 적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Let's check up Ephesians chapter 4. Chapter 4 verse 23. The Bible says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Go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refore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So by the coming of Jesus Christ is to destroy the power of the Satan and opening the way for us to meet God again. 구역시대, 신학시대, 말세시대가 다릅니다. 구역시대는 피재산을 드림으로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신학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깨트렸습니다. But in the New Testament time, by utilizing the power of Jesus Christ, we can destroy the Satan's power. 네. 말세시대는 예수님 제림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Especially in the end time, we must bind the forces of Satan until the time that Jesus comes back again utilizing the name of Jesus. Noah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fter Noah flood, the same thing happened with the people. Noah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여 다시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After flood, again the people number increased.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개관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So they worked on the ground and they developed the culture and technology. 네. 이들이 교만해서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And then they became arrogant and then they said, Let's make our name great and then build a tower so that we may not scattered over the earth. Because they forget about the blessing of God. 이 방주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인데요. 이 말씀 운동하면서 정신문제인 사람이 다 치유됐습니다. So the Noah movement is spreading the word movement. Through the word movement, many people got set free from the mental issues. 네. 방주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치속으로 말할 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So the Noah's Ark movement is spreading word movement by proclaiming that Jesus is Christ.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So in conclusion, if we do not know the reason that we must pray and we must preach the gospel, then we will face a big problem.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부른받을 때까지 사단이 활동하며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is that until the time that Jesus comes back again, the Satan is still alive and active in this world.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Now we can see that Abraham is called by God. It is written Genesis 11, 27, up to chapter 12. 목사님께서 계속할까요? 지금 4시 10분인데 저 사람들 괜찮을까요? 지금 10분 쉬도 됩니다. 지금요. 마음대로 10분 쉬고 하시죠? 예예. Now we let's have a 10-minute break and then we will continue. open doing good and then we will continue. 감사합니다.